체포 해그 잘한다 씨 이거 뭐 어떻게 막아 정신병 걸리겠네 게임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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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풀어야 돼 와 이건 너무 빡센 데 진짜 미쳤는데 야 이거 막으면 이거 막으면 승산이 있어 와 근데 생긴거 성 왜이렇게 생겼냐 뭐 개 아담대스네 분명 문 있는데를 노리고서 태어날거란 말이야 이 바깥쪽에 태어나니까 이렇게 멀리는 안태어날거야 여기 여기서 태어날 확률이 크다 세상에 진짜 내가 이렇게 싸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내가 전투를 할 줄이야 아 말도 안된다 말도 안된 아 일루도 오기 쉽겠는데 성 모양 개 암이네 진짜 그렇지 조져 조져 야 또라이야 이거 게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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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. 와, 또 있어.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건. 안녕. 다 기병이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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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미친거 같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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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어 박어 나가서 발로 도와줘 도와줘 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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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치자 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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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이사갈준비하니? 음.. 뒤져 으어어어 와아 4,567 대 1,000으로 싸웠네 와 다 죽었네 이거 그렇지 다 죽어 죽어 쓰러져 너도 너도 야 그걸 살아서 가냐 또 아 이거 게임 개 사이코 같애 야 씨 야 이게 사이코 게임이야 어어 아까 네모 이거는 아까 네모 만들어 놨는데 녹았어 찌그러졌네 활병 하나네 시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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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감사합니다.